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차익시력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 시장은 조금 아침부터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다가 막판에 요즘에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3시쯤 돼서 시장을 반등 쪽으로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 매매종합에서 개인들이 오늘 대체조사 그 외인과 기관을 팔았는데요. 코스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꼭 끝에 가서 외국인들이 시간대를 보면 코스닥이 외국인이 3시 넘어서 매수로 좀 전환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을 3시 넘어서부터 매수로 전환해서 종가까지도 끌어올려서 상당히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차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60일 돌파하고 나서 잠시 조정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코스피보다 확신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은 지금까지도 역시 누가 가는 장이냐 하면 소영주가 가는 장이다. 60일 돌파하고 정구점까지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영주만 해도 돌파를 못했어요. 60일 대영주는 돌파하는 척하고 지금 아직 오늘 조정받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소영주가 굉장히 강세장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종목들이 중소영주가 강하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철도 점검에서 서울 개성부터 신의지까지 점검하는 것이 유엔사가 불허했다. 그래서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는 경유를 철도에다 연결해서 가는 것에 대한 불허 방침 때문에 아마 그래서 불허가 된 것으로 철도 점검을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내정간섭이니 어쩌냐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남북경협을 해서 또 북한을 방문한다고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서 어쨌든 4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올라갔죠. 대아티아이라든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 광명정기라든지 선도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현대 엘리베이터는 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지난번에 금요일에 걸쳐서 바이오 종목이 강하게 나갔던 이유가 R&D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와 자산 처리 중에서 비용 처리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나간게 뭐죠? 실라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로매드 이런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갔고요. 우진이 꾸준히 사서 우리가 들고 가 있는 게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그죠? 한스 바이오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한스 바는 뼈의식제 기업으로서 이것들이 문제됐던 것이 지난번에 네이처셀이 관절염 치료를 뼈의식제로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주사기로 이물적인 물질만 만약에 투입하면 간단한 시술로 다 끝내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말이 많았다. 결국은 문제가 돼서 결국 네이처셀은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죠. 폭락을 해버렸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역시 한스 바이오는 역시 오늘도 굉장히 정고점을 돌파하는 아름다운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팔지 않고 당연히 들고 갔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바이오 종목하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꾸준히 가져가는 것은 역시 종이목지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라고 제가 아세아제지가 오늘은 대장노릇 했습니다. 무림, PMP 끝나면서 반동으로 끝냈고요. 역시 그 다음에 무림, 신대양제지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신대양제지도 오늘 올라갔던 내로 신고가를 내고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에 삼보판지 한번 보세요. 자 전국점 돌파하기 그 다음에 또 강한 종목이 대양제지인가요? 대양제지도 역시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신고가를 냈죠. 벌써 이미. 그래서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이미 종이목재로 계속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최근에 이제 사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지금 벌써 240%가 넘게 나갔는데요. 주도주 가고 있는데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죠. 상한가는 오늘이 화성벨브하고 남북경협 수혜주죠. 신고가를 내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기관이 오늘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대량거래를 터뜨렸죠. 그러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역시 전기차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개발을 위해서 삼성전기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삼성전기가 나가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아직 박스 돌파하기 전이니까 아름답죠.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누구죠? 삼성 SDI 상당히 신고가 행진 직전이죠. 그럼 이게 끝날까요? 전기차가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차 맞나요? 지난번에 닉소는 수소전기차고 이번에 나온 건 코나인가요? 코나 일렉트릭차가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 SDI는 굉장히 관심 있게 들고 가야 될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서울옥시연이 실적이 좋아지는지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고점을 돌파하고 또 나가는데요.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주도주가 뭔지 최근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갖고 가는 종목이 중앙백신이라고 상당히 신고가 행진으로도 강하게 올라가서 여기서 내리 두 번이나 사주면서 강하게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역시 오늘 신고가 행진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수익이 벌써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났나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를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87%가 났네요. 다나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240%가 넘어서 지나물이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이거 600만 원 넘었는데 지금 1400이 넘었습니다. 수익이 그래서 상당히 잘 들고 가고 있어요. 오늘도 신고가를 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나갈까요?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 상당히 실적이 보면 작년 2016년에 85억이었죠. 2017년에 152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보면 작년이 2분기가 27억인데 실적이 꾸준히 27억, 38억, 44억, 54억, 그렇죠? 꾸준히 개선되고 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ROE를 봐도 역시 14, 19, 21,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한 것이 ROE가 17 이상이다 그랬는데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우, 전문가님 무서워요. 이걸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 못 사죠. 그럼 이게 비싼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더 갈 일이 많아요. 자, 이제 신고가를 했으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한 번은 조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조정 들어오면 또... 아니, 다 살 자리잖아요. 어떤 거 살 자리죠? 이런 자리가 다 살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온 두려움 때문에 고소공포증에 걸려있어서 이걸 못 사본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사서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60일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추세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어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봉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을 보면 참 멋지게 나가고 있죠. 정별을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정별을 만들면서 아주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자, 잘 보면 재밌죠. 이경 났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경 났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났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났으면 들어왔다가 또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뭐가 돼야 돼요? 진단불가.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템플턴이 이경 났으니까 잘라라 이런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진단불가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뭐죠? 피터 린치가 말하는, 뭔 얘기를 했죠? 피터 린치가. 우상향하는 종목이 실적이 개선되어 간다면 무슨 일을 벌여라. 올라가는 꽃을 함부로 꺾지 마라.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운다? 따라서 꽃은 필 때까지 강력하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사서 들고 갔을까요? 자,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5천, 뭐요? 5천 대 초반에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나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뭘 해야 돼요? 황금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황금의 씨앗을 심는 것은요. 부실 종목에 대해서 심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이 싹수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황이 살아날 때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 바닥에서 부실 종목을 사면 10개 중에서 9개, 7, 8개는 실패예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종목이 이렇게 못 갈 땐 여러분은 여기다가 강력하게 황금의 씨앗을 심고 들고 갔을 때 벌써 이게 240%가 넘었죠. 250%가 됐잖아요. 이렇게 250%를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업. 제가 오죽하면 유료원들한테 다 나와. 제발 다 나오려니까 좋은 종목이다. 이거는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야 된다.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면서 들고 갔던 종목이고 지금도 아직 매도 없이 사인이 매도 없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금의 씨앗을 심는 방법. 그렇죠? 황금의 씨앗. 저는 주로 월봉을 잘 안 봅니다. 월봉 차트를 봐도 굉장히 아름답죠. 시초가를 돌파하는 종목. 시초가가 여기인데요. 시초가를 돌파하는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는 종목은 어떻게라. 강력 매수하벼라. 좋은 자리네요. 월봉을 봐도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봉을 잘만 봐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이 평선이 수렴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냐. 확인해 보고 영업이 꾸준히 나고 있다. 그러면 뭘 봬죠. 그러면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하고 씨앗을 잡고 여기다가 황금의 씨앗을 심고 가는 거죠. 씨앗을 심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것이 바로 정석으로 가는 투자고요. 또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의 함정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의 함정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장성이 성장성이 뒷받침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잊지 마시고요. 가치의 함정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 가치의 함정이라는 것은 가치가 싸다는 이유로만 너무 싼 걸 사다 보면 함정이 걸려서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ROE가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자기 자본이익률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사면 여러분이 가치 함정이 걸리지 않고 그걸 잘 매수해서 인내심을 가져간다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에서 포트의 전략이 조금은 부진한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큰 수익을 내므로서 제가 전체 포트의 수익을 키워가는 이 전략이 누구죠? 피터 린치가 어떻게 됐어요? 10개 종목을 선정해서 종목 선정을 해서 매수했을 때 3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좋아졌고요. 그중에 그죠 3 내지 4개가 텐베거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 2개는 형편없는 수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무슨 얘기죠?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분석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처음하는 사람 초보자일수록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도 모르게 몰빵 투자하거나 부실 종목을 몽땅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은 내가 공부하기 전에는 분산 투자를 기본이고요. 진짜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이 무엇을 제품을 만드는지 CEO는 어떤지 이런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 성장성은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을 믿은 만한 확신이 있었을 때 이렇게 황금 씨앗을 심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울 때까지 우선 초보자는 정석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깡통으로 갈 수 있는 혹시 부실 종목을 하나라도 갖고 있었을 때 깡통으로 가는 걸 예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저는 목요일날 오전방송에 무료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정되어 있고요. 그 방송으로서 짬나는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가져가기 위한 노하우를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정해서 힘들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봤다시피 어떻게 해요? 예 60위를 올라타고 추세를 전환하는 아주 아름다운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고점을 돌파하고 참 멋지게 60위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종목을 거기에 관련 종목 중소용주 소용주가 지금 가하게 가고 있을 때 강력하게 보여서 수익을 내는 것은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수익을 크게 내는 겁니다. 물론 부실공부 상한가가 간다고 여러분 좋아할 필요는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은요. 상한가가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진짠 그럴까요? 아세아 제지가 얼마나 수익이 났을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또 신대양 제지가 얼마나 수익이 났을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한번 신대양 제지가 얼마나 바닥에서 사서 지금 얼마나 나갔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2017년에 사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자그마치 284%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거 또 하나 그렇죠? 이런 자리에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그걸 배우셔야 되잖아요. 조정했다고 놀래가지고 다 잘라버려서 없지만 여기서 광학기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서 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야 수익이 벌써 284%가 나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렇다고 시장에 조정한다고 좋은 종목은 주눅이 될 필요 없죠. 오히려 더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